민규, 내일 뵈요 누나 정답입니다! 정답입니다! 내일 뵈요 누나의 정답입니다!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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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춤춰야 돼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나이의 일, 나이의 꿈 잘 안돼요? 나이의 꿈, 나이의 꿈 나이의 꿈, 나이의 꿈 정답! 자, 말차를 선택하고 음료도 드립니다 잘하네 나 좋아 근데 이거 왜 나오는 거예요? 잘해, 잘해 잘해, 잘해 어 뒤에야 멋있다! 무슨 거래요? 대화 여기 있지? 와! 이거 어떻게 알아? 성공! 이거 왜 나오는 건데요? MG가 들어간 사람이야 MG 뭐가 됐든 저는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뭔지 알죠? 신동엽 씨 이 노래 어? 졸업 모르세요? 저번째 언급하셨는데 아, 이거 OMG 류진스 것도 다 알고 르사라핀 것도 다 알더라고 다 알아! 대단하다 그룹 이름은 다 외웠네 우리 신동엽스가 그룹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추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